부의 디즈커버리 랭군TV 안녕하세요 진정한 부를 추구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랭군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2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스타트업 진행할 때 자영업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영업과 스타트업의 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스타트업을 진행할 때 조금 묵직한 주제이긴 한데 마지막에 팀 구성원들이 만들어지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지분관계거든요 그래서 지분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세 번째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보통 1인 기업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팀이 없이 1인 기업으로 진행할 때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공간도 필요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장비나 툴 같은 게 좀 필요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좀 자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영업하고 스타트업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음식점이 있으면 보통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자영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보통 이거 가지고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사실 명확한 경계선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IT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가 IT랑 조금 관련된 사업인가 또는 그 서비스를 할 때 뭔가 이 IT 툴을 가지고 뭔가 하는가 이제 그런 거에 따라 보통 이제 뭐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사실은 뭐 자영업자 중에서도 개인사업자도 있고 또 법인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스타트업 중에서도 사실은 둘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유독 법인이 좀 많고 자영업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더 많죠 보통 이제 뭐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중개소 대부분 다 그냥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행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보통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다 주관해서 진행하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보통 이제 팀이 있고 그리고 지분 관계가 있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서 법인 형태로 해야지만 그게 다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가 수월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확장성의 차이도 좀 있죠 확장성 그게 이제 법인 형태로 되기 때문에 확장성이 더 커지는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진행하는 이제 오너 입장에서 보면 장사꾼의 마인드와 사업가의 마인드는 저는 좀 다르다 보거든요 그 다른 결정적인 게 뭐냐면 장사꾼은 정말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과 내가 한 몸으로 움직여요 거의 대부분 근데 이제 보통 사업가 같은 경우는 기업가 정신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보통 사업체하고 그걸 진행하는 이제 오너가 동떨어져서 진행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큰 컨셉 차원에서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자영업하고 스타트업 차이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만약에 이제 진짜 스타트업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보통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멤버들을 막 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할래 뭐 지분을 뭐 엠빵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내가 뭐 70 가져갈 테니까 넌 30%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역량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누가 자금을 많이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해요 역량 부분에는 이제 내가 얼만큼 거기에 오륜 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작하자마자 만나자마자 아직 뭐 사업이 구체화되지도 않고 뭔가 착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분을 이야기하면 이게 되게 민감해서 무슨 근거를 네가 뭐 70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싸우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저 뒤로 조금 밀어두고 일단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정말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걸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면 이제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 아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중요도가 얼마큼 높고 그래서 일을 좀 해보면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여기서 나의 역할이 어떤 것이고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게 어떤 중요도가 있는지 그래서 그걸 해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결과물이 살짝 나올 정도 수준까지 진행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면 좀 좋다고 봐져요 그렇게 해서 서로 야 내가 이 정도 역할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거니까 나 이 정도가 적당한 거 같아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이야기해서 풀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공식적인 문서 같은 것도 좀 필요하죠 그래서 합의서 같은 것들 이렇게 해서 울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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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쭉 적으면 돼요 뭐 그건 딱 정해진 양식이 없으니까 그냥 편한 대로 다 적어요 이렇게 다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이제 법인을 세우면서 그때 이제 지분 관계를 그대로 탁 넣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법인을 세워서 지금은 이제 뭐 돈 만원만 넣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 천만원 넣는다고 하면 5대5면 내가 500 너가 500 이렇게 하면 바로 똑같이 주식 하나에 대한 금액 우리가 마음대로 측정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이사로 해서 진행하면 되죠 그래서 그것도 절차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지분을 정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에러 사항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스타트업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팀이 아니라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 있죠 사실 이런 분들은 뭐 지분 같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혼자 다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면 보통 이제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좀 고민되는 것들은 특히나 1인 기업은 그래요 어디서 일을 할 것인가 꼭 필요한 게 일단 장비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간이 필요하고 나머지 하나는 몸뚱아리 정도거든요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나머지 뭐 네트워크를 하든 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이 세 가지는 필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랬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혼자서 소소하게 일을 할 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또 뭐 집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또 뭐 도서관에 가서 또 도서관도 요즘 잘 돼 있어 가지고 뭐 컴퓨터 마음대로 쓰면서 충전도 다 하고 무선 인터넷 다 잘 돼 있거든요 뭐 심심하면 책도 볼 수도 있고 또 구내식때도 저렴하니까 이용하기도 좋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고 가끔씩 뭐 누가 지인이 온다고 하면 야 도서관으로 와 도서관 매장에서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시기도 저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서관은 조금 불편했던 게 뭐냐면 이게 전화를 갑자기 받거나 뭐 그래야 될 때 저 멀리 복도로 막 뛰어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물건 같은 것들도 있는 상태라서 조금 불안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그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 이제 많이 갔었죠 커피숍에 가면 또 좋았던 게 인터넷이 좀 빠르기도 하고요 또 커피숍은 이렇게 일 하다가도 전화 정도는 이어폰 이렇게 해서 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 업무 같은 것도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좀 시끄러운? 약간 시끄러운 공간이지만 저는 그게 더 좋았던 거 같아요 좋았고 소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할 때 저는 잘 집중하는 편이라서 그 정도 소음은 차라리 너무 조용한 것보다는 그렇게 하고 또 너무 집중 안 될 때는 음악 좀 듣기도 하고 그래서 도서관보다는 확실히 스타벅스 나왔던 거 같고 근데 또 스타벅스에도 약간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내가 애매하게 한 11시, 10시에 만약에 오게 되면 한 1시간 앉아있으면 밥 먹으러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짐을 놔두고 갈 수도 없는 놀이시고 밥을 먹으려면 또 짐 다 싸가지고 식당으로 인근에 가서 밥을 먹고 또 들어와서 또 커피를 또 시키고 또 앉아서 또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또 불필요한 비용도 좀 들어가고 좀 그랬었어요 그리고 뭐 스타벅스는 그나마 좀 보완이 뭐 괜찮아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 화장실 갈 때도 중요한 물건만 열쇠랑 지갑 이 정도만 들고 화장실을 갔었고 컴퓨터는 놔두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큰 문제 없었던 거 같은데 밥 먹고 하여튼 내 물건을 약간 이렇게 보관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조금 안 돼서 좀 불편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또 해본 게 뭐냐면 이제 소고 사무실 되게 조그만 소고 사무실 딱 들어가면 진짜 막 갑갑해요 막 창문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진짜 거의 뭐 원룸 같은 사이즈로 해서 촘촘촘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회의실도 있고는 한데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몇 개월 근무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혼자 일을 할 때 대신에 이제 좀 집이랑 가까운 곳으로 해서 근데 거기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좀 깝깝하기도 하고 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어차피 또 지하철 타고 또 가야 되니까 아 그럴 거면 그냥 걸어서 집 근처에 그냥 스타벅스를 가는 게 더 편하기도 했었고 또 그곳은 주차장이 불편했지만 스타벅스는 이제 주차장도 있는 스타벅스라서 그냥 차 가지고 걸어도 갈 수 있지만 차 가지고 도파리 가서 또 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잘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을 넘게 끊었지만 한 달에 몇 번 안 가는 날을 발견하고 아 이건 필요가 없구나 해서 이제 안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명 이상 조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조금씩 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강남에 이제 제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강의장 겸 사무실 겸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조그만 안쪽에 룸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직원도 일을 하고 가끔씩 저도 일을 하고 그렇게 하긴 했었어요 근데 자체적인 사무실을 갖고 있으면 뭐 장점이 있긴 하지만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도 나가고 또 조금 모든 거를 개인이 다 준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단점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뭐 커피만 하더라도 매번 준비해 놔야 되고 컵 같은 것들도 뭐 내 컵을 갖다 놓고 또 씻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고 또 그 온도라든지 쾌적성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사무실 뭐 쉐어 오피스나 뭐 그런 공간에 비하면 사실은 좀 많이 열악하거든요 웬만큼 본인이 인테리어를 막 잘 해놓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아 답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정리하고 마지막에 선택한 게 저는 이제 위워크 쉐어 오피스였어요 그래서 기존에 갔던 전전에 갔던 소호 사무실하고 크게 다르진 않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사이즈가 좀 많이 크죠 사이즈가 많이 크고 보통 가면 한 18층 정도가 전부 다 이제 위워크 같은 경우는 다 한층 다 사무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공용으로 이제 스타벅스처럼 편하게 이제 넓은 공간에서 마치 커피숍 같은 느낌으로 그냥 아무 때나 편하게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차 종류 그 다음에 뭐 뭐 아메리카노 커피 맥주 그리고 커피는 너무 쓰니까 또 우유 같은 것들도 섞어서 먹을 수 있도록 냉장고에 항상 비치되어 있고 또 물도 이제 약간 오렌지 해가지고 뭐 조금 달달한 그런 물 시원한 물도 제공되고 사람들 초대하기도 좋고 위치도 나쁘고 나쁘지 않고 해서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만 이제 단점은 이제 비용인데 일반적인 소호 사무실보다는 확실히 비싸죠 확실히 비싸고 뭐 최소 1.5배 뭐 거의 한 두 배까지도 비싸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도 그것만큼의 장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문 다 잠글 수가 있고 또 너무 깝깝하다 생각들면 또 밖에 나와서 또 오픈된 공간에서 볼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사람 만나기도 좋고 중간에 이제 여러가지 이벤트 세미나 같은 게 열리니까 또 협업 같은 것들 혹시 또 마음에 맞는 그런 또 회사가 없나 그런 것들 뭐 들어보고 또 상담 같은 것들도 이것저것 많이 열리거든요 뭐 세금에 대한 거 법인에 대한 거 마케팅에 대한 거 뭐 그런 것들도 또 그런 일을 이제 제공하는 또는 벤저 투자자들이 와서 또 상담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다 생각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공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비용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비용만 조금 내가 이 정도는 지불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지불하는 만큼 또 가치가 있는 뭔가 일을 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거기서 얼만큼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효율성인 것 같은데 제가 일을 쭉 해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은 사실은 또 큰 사무실 가려면 또 멀리 가야 되니까 그게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있는 시간 동안은 가장 집중해서 일할 수 있지 않는가 왜냐면 간식 같은 것들도 뭐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면서 바로 사가지고 옆에 놔두고 일을 하다가 뭐 편하게 먹고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라서 근데 스타벅스는 그 정도까지 분위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 말고 순간순간만 생각하면 스타벅스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 긴 시간 내가 그곳에 있다고 하면 셰어 오피스가 위너가 위너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편의성 부분에서는 음료수, 다양한 행사, 또 사람들 만날 때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또 장점일 것 같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저는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면 또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예전에 도움받았던 채널은 홍순성씨가 하는 그 나는 1인 기업가다 뭐 팟캐스트도 있고요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있어요 그래서 1인 기업가들 이렇게 와가지고 포럼 같은 걸 올리기도 하고 저는 뭐 참가해 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관심 있는 테마는 몇 개 들어본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쪽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괜찮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공간, 공간 외에도 필요한 게 특히나 1인 기업가한테는 장비죠 장비 근데 요즘은 이제 다 디지털 노마드족이라서 노트북 하나면 되잖아요 노트북 하나 전화기 하나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맥북을 쓰고 있는데 맥북을 왜 쓰고 있는지 그 맥북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건 또 이야기가 좀 길어 가지고 그 영상을 제가 다음 편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상으로 자영업자와 스타트업의 차이점 그리고 법인 설립할 때 뭐 지분 관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좀 팀 단위가 아니라 1인 기업으로 진행할 때 조금 사무실, 공간 이런 것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짧게 조금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Peace! 구애지지커버리 랭근TV Youtube 빅 5 missed!